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종합뉴스 AWC 라이프 뉴스의 재미경입니다. 봄 소식과 함께 바이든 행정부의 첫 번째 선물 꾸러미 경기 부양책이 곧 현실화되어서 여러분 가정으로 배달됩니다. 그래서 3월달은 행복지수가 더 높을 듯 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이번 경기 부양책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실직자 수당을 받으신 분들에 대한 세금 규정도 있습니다. 어떻게 달라졌는지 다니엘 정 사회복지 상담사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금보고기관입니다. 지난해 실업급여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실업급여는 택서블 인컴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3월 10일 현재 우회를 통과한 법안에서는 연소득 15만불 미만의 납세자에게 만 200불까지 면제해 주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뉴저지 주는 실업급여가 택서블 인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스티뮬러스 책을 못 받으신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택스 파일을 해서 리커버리 리베이 크레딧을 클레임하셔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세금보고를 공짜로 할 수 있을까요? IRS에서는 인컴이 7만 2천불 미만의 납세자들이 공짜로 이용할 수 있게 IRS 프리 파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링크는 IRS 웹사이트에서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위 프로그램은 공짜로 택스 보고 소프트웨어를 이용해 줄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평소 택스 리턴 안 하시던 분이라도 클레임할 크레딧이 있는 분은 위 프로그램을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AWCA 다니엘 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경기 부양책 가운데 학자금 융자빚을 쥐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자세한 내용을 실비아장 AWCA 커뮤니케이션즈 코디네이터가 알려드립니다. 1 trillion dollar COVID relief stimulus package on Saturday. Congress approved the bill Wednesday and passed it to the President for signature before a Sunday deadline. It includes a provision in the Student Loan Tax Relief Act that makes student loan forgiveness tax-free. Student loan borrowers who get student loan forgiveness for five years won't owe any income tax on forgiven student loans. There are around 45 million student loan borrowers in the U.S. Currently, student loan forgiveness is only available for federal student loans. Any student loan debt canceled by the government can be considered taxable. The Student Loan Tax Relief Act would end current policy. The new bill does not include any student loan cancellation or timeline, but foreshadows what could come next. What are the three implications? Student loan cancellation may not happen immediately. Congress may cancel private student loans, FFELP student loans, and Perkins loans. President Biden is in support of $10,000 in student loan forgiveness. $10,000 in cancellation would save the average borrower around $2,000 in taxes. If $50,000 is canceled, the average person would avoid a $10,000 tax bill. This has been Sylvia Jang, AWCA Communications Coordinator. Thank you.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에도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Johnson & Johnson 사이에 백신이 나오면서 밀려있던 백신 접종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여름이 오기 전까지 미국에 있는 모든 성인들은 본인이 원하면 백신 접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Crane Kim, 아시안 시니어 센터 디렉터가 전해드립니다. 뉴저지 백신 접종은 더디지만 차분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3월 10일 현재 230만 명이 적어도 1차 접종을 완료하여 뉴저지 전체 인구의 약 30%에 이르고 있습니다. 현재는 초중등학교 교사민 스태프, 어린이케어 직원들을 포함하여 여전히 페이스 1A와 B 단계가 진행 중이지만 3월 15일과 28일부터 백신 접종 대상자가 다음과 같이 확대됩니다. 운송업 관련 직원, 공공안전 직원, 집단, 목장, 노동자, 원주민, 홈리스 및 보호소 거주자가 3월 15일부터 식품강호업, 농업, 식품유통업, 시니어케어, 물류, 소셜서비스 스태프, 성관위, 접객서비스업, 그리고 의료장비, 우편 및 배송업, 목회 및 사법제도의 관계자는 3월 29일부터입니다. 하지만 보겐 카운티에서는 백신 접종을 위한 직접 예약이 여전히 쉽지 않습니다. 순서를 기다리거나 새벽시간을 이용하여 지속적으로 접속을 반복해야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지난주부터 백신의 대량 생산을 위하여 잔슨앤 잔슨 백신 생산을 경쟁사인 머크의 생산라인을 통해서도 생산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있어서 조만간 공급이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당장 이번 13일 토요일부터 뉴저지 163개 CBS 파머시로 확대되어 접종이 가능하게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전 국민이 접종할 수 있는 백신 확보 시기를 7월 말에서 5월 말로 두 달이나 빨라지게 되었다고 말을 했습니다. AWCA 시니어센터 디렉터 크레인킴 김학용 목사였습니다. 라이프 뉴스가 전하는 건강정보 시간입니다. 잠들어가는 나의 뇌를 깨워서 치매를 예방하자. 임서영 소셜 워커가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매 예방 수칙에 대해서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 뇌세포와 뇌혈관을 갖고 있는 한 누구나 치매에 걸릴 수 있는 경각심을 갖고 치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꼭 지켜야 할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 첫 번째로 인지기능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지기능은 기억력, 언어능력, 계산력 등 뇌의 활동을 말합니다. 인지기능을 지키는 하루 일과에 대해 알아보고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시간을 체크합니다. 내가 아침에 일어난 시간을 보고 되뇌이는 습관을 가져 오후가 돼서 나 자신에게 한번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났지 묻고 답해보는 시간을 가집니다. 두 번째로 달력을 보고 오늘의 날짜, 요일을 암기합니다. 종종 날짜와 요일에 대해 생각해보지 않고 하루를 살아갈 때가 많은데요. 달력을 보는 습관을 가져 날짜와 요일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인지기능을 높이는 데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문이나 책을 큰 소리내어 읽어봅니다. 책이나 신문 등을 크게 소리내어 읽으면 속으로 읽을 때와 다르게 뇌 부위에 자극을 준다고 합니다. 이런 자극은 뇌의 혈액순환을 돕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로 식사일지 또는 일기를 써봅니다. 펜을 들고 종이에 무언가를 적을 때부터 뇌가 움직이기 시작할 수 있는데 간단하게 내가 오늘 무엇을 먹었는지부터 하루를 어떻게 보냈는지 적기 시작하는 시간을 가질 때 인지기능을 높이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족들의 전화번호를 외워봅니다. 한 번에 많은 번호를 외울 수 없겠지만 가깝게는 배우자부터 아들, 딸, 친구의 범위로 하나 둘씩 외워서 암기력을 늘리면 큰 도움이 되시겠습니다. 이상 다섯 가지 활동을 통해 인지기능을 높여 치매를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들으셨지만은 메모라이징, 암기를 하는 것은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데 아주 좋습니다. AWC에서는 2021년 두뇌올림픽 바이블 암송대회를 개최합니다. AWC에는 코로나로 인한 자택 대기와 사람들관의 사회활동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대체하기 위한 두뇌올림픽 잠든 뇌를 깨우자 성경암송대회를 오는 4월 5일 월요일에 개최합니다. 방식은 총 191절에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암기하는 사람에게 트로피와 푸짐한 상품을 드립니다. 청소년부, 청장년부, 65세 이상의 시니어부로 나누어 진행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하신 모든 분들에게 15파운드 쌀 한 포대와 동초농 제공에 20불 상당의 음식 쿠폰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AWCA 웹사이트와 전화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라이프뉴스 단신입니다. 질병예방센터 CDC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의 한에서 마스크를 벗고 사회적인 모임을 해도 된다고 발표했습니다. CDC가 규정한 백신 완료자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접종을 하고 2주가 지나 항체가 형성된 사람들입니다. 뉴절지 주정부는 백신 접종을 완료한 사람들에 대한 마스크 규정의 제한이 없어지더라도 널싱홈을 비롯한 장기 요양시설에 대한 방문 규정은 종전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미국민 4명 중 1명은 여전히 백신 접종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맘마우스 유니버시티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미국민 가운데 40%는 전 세계적 전염병인 COVID-19이 올해 말쯤 끝날 것으로 예상하고 단지 21%만이 올 여름에 끝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또한 27%는 더 길어질 것으로도 예상했습니다. 1인당 1,400불의 경기 부양 체크가 어려운 가운데 있으신 분들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와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라이프 뉴스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라이프 뉴스가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